팬과 함께 라이온즈티비 팬과 함께 라이온즈티비 라이온즈티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삼성라이온즈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개건 해설로 출동하게 된 미스터트롯 미 찬또배기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이온즈티비 구독하고 계신가요? 네 구독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 이거 보여드릴까요? 구독중인거 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던 영상 혹시 최근에 재밌게 봤던 영상이 있다면? 어 그 저기 박용택 선수 이제 은퇴 고별 행사 하셨던 그 영상 재밌게 봤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타자는 구자옥 선수 투수는 원태인 선수 근데 다 좋아해요 김상수 선수 박혜민 선수 김지찬 선수도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채용 선수도 어제 경기 굉장히 호투를 보여주셨고 임현준 선수 진짜 좋아합니다 저 그리고 지금 강민호 선수 사인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부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오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응원하는 삼성 라이온즈 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개건 해설을 맡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멋진 해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삼성 라이온즈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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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